안녕하십니까 베개거지입니다. 이번에 만들어본 코바늘 인형은 신비아파트의 신비입니다. 댓글로 신비아파트 신비도 만들으면 괜찮을 것 같다고 한게 기억이 나서 만들어봤고요. 그리고 실도 구입 안하려고 했는데 또 구입을 해가지고 신비를 만들어봤습니다. 신비가 이렇게 생긴 애긴 한데 좀 비슷하게는 생겼어요. 얘처럼 이렇게. 그래서 신비 색실은 이 그 실을 샀다고 했잖아요. 그 손난로에 딱 맞는 실을 찾았거든요. 그 순면 100% 실. 그 확실히 안기는 맛은 없어요. 앵기는 맛 좀 빳빳합니다. 그렇기는 해도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뭐 걱정 없는 음 순면 100% 실 구입을 했어요. 퓨어 코튼이라는 실이고요. 그 여기 이 연두색 실로 만들어봤어요. 실이 6가지 색상이 필요한데 연두색 실, 얘, 메인 실, 그리고 노란색 실은 여기 눈알하고 요 볼터치. 얘도 퓨어 코튼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색실은 4가지 색인데 얘는 그냥 해피코튼으로 만들었어요. 퓨어 코튼은 3가지 색실만 샀었거든요. 우선 돈이 없기도 하고 자, 얘, 그 입 색실 두 개 필요하고 검은색 실 필요하고 이제 흰색, 흰 눈알 만드는 흰색 실 필요하고 이렇게 준비물이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코바늘은 저번에 라이언 만드는 거는 그 퓨어 코튼으로 만든 라이언 만드는 거는 3호를 사용했었는데 한번 4호 한번 사용해봤어요. 4호도 괜찮더라고요. 4호가 차라리 날 것 같아요. 3호는 좀 시간이 너무 걸리고 사이즈도 좀 작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는 좀 사이즈가 좀 있습니다. 사이즈가 좀 큰 것도 같고 이게 적당한 것도 같고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신비의 신비 어, 아, 우선 신비 그 만드는 법 설명하기 전에 또 티타임 가져야겠죠? 오늘 마셔볼 티는 내 안에 보이차 100 보이차가 가루로 나왔더라고요. 진짜 신기하게 티백, 보통 티백이잖아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원형된 거를 떼가지고 이렇게 먹긴 한데 그, 이거는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섭취량 및 섭취 방법은 한 포를 200ml 냉수 또는 온수에 넣어두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보이차는 왠지 따뜻하게 마셔야 좋을 것 같아가지고 따뜻하게 파왔습니다. 짜잔 처음 먹어봐요. 이거, 이것도 본가에서 두 개 가져왔어요. 한번 먹어보려고 티타임 해보려고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보이차 안 먹어본 건 아닌데 뭐 그렇게 즐기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향이나 맛이나 약해요. 음, 색깔은 되게 진한데 별로, 맛이 별로 없는데? 아우, 맛없어. 이게 아니고 맛이 없는데요, 맛이? 음, 맛이 없어요. 아우, 맛없어. 이게 아닙니다. 그냥 향도 별로 없고 그냥 색만 낸 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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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진흙 맛? 연한 엄청 연한 진흙 맛 같아요. 진흙을 뭐 본격적으로 먹어보진 않았지만 그런 맛이 날 것 같은 아주 연한 그런 맛입니다. 그렇고 이제 티타임은 거기까지 갔고 이제 신비 신비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사올을 사용했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좀 더 키우게 아니 좀 더 크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최대 72코까지 떴어요. 그래서 8코, 16코 이렇게 이렇게 쭉쭉쭉쭉 늘려준 다음에 72코를 4번 떠줬어요. 그러고 역순으로 갑니다. 그러고 이제 뿔 뿔 부분은 어 한 단 원연뜨기 3코로 한 단 떠주고 그 다음 코는 5단 해가지고 이렇게 뿔 형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두 개 떠줬고요. 그리고 눈동자 눈동자는 두 가닥 항상 저희 제가 하는 방법이 있죠. 두 가닥 눈동자는 좀 얇아야 좋을 것 같아가지고 눈동자 이렇게 이렇게 실 실 보면 두 가닥을 뽑아요. 이렇게 두 가닥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두 가닥만 이렇게 뽑아서 원형뜨기 한 단 7코 진행하고 그 두 번째 단 14코로 해가지고 여기다 붙여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얀색 실로 그냥 테두리만 이렇게 떠줬어요. 떴다기보다 이제 바늘로 그 자수 노트 놨어요. 왜냐면 얘는 흰색 라인이 조금 작아가지고 사슬뜨기 해가지고 붙여보려고도 했는데 흰색이 그러면 엄청 커질 것 같더라고 흰색 아리 눈이 그래가지고 그 흰색 실로 그냥 어 자수 노트 놔줬습니다. 노란색 부분도 포인트 해주고요. 코 코도 자수 노트 시오 자로 해주고요. 그리고 입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수 노트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 귀 부분은 한 단 원형뜨기 다섯 코고 두 번째 단은 여덟 코 해가지고 두 개 만들어가지고 이쪽에다 붙여줬어요. 확실히 이게 안기는 맛이 없어가지고 좀 아쉽기는 한데 음 좀 여름실인 느낌이 난다거나 할까 그런 느낌이에요. 좀 빳빳해요. 뜨기도 좀 손이 좀 아프기도 하구요. 그래도 그 손난로는 제격인 실인 것 같아요. 오늘 되게 많이 버벅거리는 것 같아요. 다음 날이 월요일이라 그런가 출근하기 싫어가지고 그러나 그렇습니다. 신비아파트 신비 사실 전 신비아파트 대충 어렴풋이 알고 있긴 했는데 이거 만든다고 그 찾아보긴 했거든요. 귀엽기는 귀엽더라고요. 자 이만 더 이상 내일 출근 준비 해야죠. 하하하 하하하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히 계십시오 아 참참 안녕히 계십시오 하기 전에 그래도 흑 흑맛나는 보이치 한 번 더 먹고 그리고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구요. 자 여러분 진짜로 갈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